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자주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난주 설교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자의 사랑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너에게 나밖에 없구나 그 와서 아버지 부르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자주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많이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면서 하나님 가슴에 사랑을 듬뿍 안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기도자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자주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많이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큰 행복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자주 많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 왜 우리는 자주 많이 기도를 해야 할까? 지난주 대답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기도를 그토록 자주 많이 말씀하셨을까? 사랑 때문에입니다 오늘은 순수하게 기도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대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많이 기도를 해야 할까? 대답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대답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과의 관계가 신앙이고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죄 많은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반적인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고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관계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유익이 되는 그 정도의 보통 관계보다는 전혀 차원이 다른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먹지 마라 내 말을 어기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먹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리라는 말씀은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 버리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으리라는 말씀은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죽었던 인생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말하냐면 생명관계라고 말합니다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띌려야 띌 수 없는 관계고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끊어지면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정상화되도록 늘 유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멈추지 말라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대살로니 교수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멈추지 말라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영적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관계를 확인하고 돈독히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장소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좋게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기도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찾아 나왔을 때 아들아 딸아 라고 안아주시면서 그 마음이 토소라는 것들을 귀귀로 들으시고 또 준비하셨다가 그의 삶 가운데서 능력의 손길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하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살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맛도 없고 또 걷기도 힘들고 몸에 기운이 쫙 빠졌을 때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한방병원을 갔을 때 우리 한인사 선생님이 진맥을 딱 짚어보고 나서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 진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맥박이 별로 안 뛰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 생활도 봉사 생활도 힘들고 평안함이 없고 또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맥박이 희미하구나 영혼의 맥박이 희미하구나 영혼의 맥박이 뛰지 않으면 예배도 무료해지고 봉사도 시덥지 않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해서 하는 그런 봉사 개인경건 생활도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평안함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열정도 없어 푹 꽂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혼의 맥박이 희미한 것은 기도에 무관심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일이고요 형식적인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 생기는 것이고요 더 큰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제이시 라이르난 분은 기도는 영혼의 맥박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런 건강도와 모든 것들을 체크할 때 기도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답지 않고 기도가 무관심하고 또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기도에 소홀하게 되고 기도줄 놓고 그냥 몇 날 며칠 기도 않고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있듯이 영혼의 맥박이 뛰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맥박은 잘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의 맥박이 잘 뛰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맥박이 잘 뛰는 우리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할까? 왜 기도를 자주 많이 해야 할까? 첫 번째 대답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맥박이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답은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 60, 70년대 우리나라에 울려 퍼졌던 우리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너무 못 사니까 새마을운동을 펼치면서 전 국민에게 의욕과 소망을 불러주기 위해서 불렸던 노래입니다 그때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좀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좀 무언가 좀 먹을 거 먹고 있고 싶은 거 있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잘 살아보세요 지금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지만 실은 지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신앙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또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난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너희들의 소출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껏 축복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그 앞에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필요한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잘 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방 문화와의 접촉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이방 종교와의 싸움에서 그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거기서 장구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물질과 또한 장수와 번성 이런 것들은 잘 사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약속 국가들에게 방위부 분담을 더 요구하고요 또 불법 체류자들 다 지금 추방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세계부자 순위 479인 그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이 그도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화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자기네들 그 황껏 다 챙겨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구별짓고 또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입장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평화 질서를 어리피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놓는 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만의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권한의 잔을 마시는 것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권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가난하셨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으셨습니다 가정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잘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3년의 공생에 잘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3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사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멋쟁이가 됐고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권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주류 가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수들이 주류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반신앙적인 요구들을 우리들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너만이라도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불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누리며 살 수 있고 살 수 있듯이 마음껏 벌어서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주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물질을 많이 벌으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불이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만 떵떵거리고 살면 잘 사는 건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안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누리며 살면서 잘 사는 건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못된 인생이 되고 못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연약함이 극복되고 복잡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결단이 앞서지 않는 그런 욕심에 의한 기도들은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 사는 인생으로 전락할 확률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더불어서 인격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더불어서 인격과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기와 더불어서 인격과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신 것 가지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만 가지고 인격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그것 가지고 휘두르며 살면서 여러 사람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마음껏 휘두르며 자기를 위해 휘두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을 때 자신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삶은 나이와 직업과 능력에 상관없이 잘 사는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면 일정기간 특정 분야 남다른 재능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괴물과 같은 인생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에 7,8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직업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직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정한 인생의 시간을 그 직업을 가지고 자신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기서 어떤 일정한 나이에만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직업을 가져야만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불이한 직업이 아니란 그 직업을 통해서 잘 사는 인생을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잘 사는 인생을 만들 수 있고요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잘 사는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잘 사는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다 삶의 자리가 있고 자신의 인생에 시간이 있고요 또 자신의 직업이 있고 또 자신에게 주신 다 다양한 다 다른 그러한 재능들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정말 어떻게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냐가 똑같이 잘 사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동일한 조건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만 가지고 있어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어떤 나이대만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 어떤 재능 그것이 있어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또 자신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 욕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요 세상적인 시선들이 세상적인 말들이 그렇게 사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사는 것들에 대한 철벽을 치고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능력을 구하라, 이름을 구하라는 표를 걸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뿌지져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면서 맥박이 제대로 뛰는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신앙과 사명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살고 멋진 잘 사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맥박이 잘 뛰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한 순간에 나의 직업을 통해서 주신 재능과 건강을 가지고 잘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섬기며 나누며 배려하며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물질이면 물질 권력임을 그걸 가져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잘 살다 왔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있네요 부럽네요 없는 게 없네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잘 살고 있다 사람들도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꾼들을 이겨내고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만이 그런 것들을 얻고 잘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맥박 잘 뛰고 정말 잘 살아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던져진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무관심하고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도록 기도 한 번 안 하면 그것 소망 없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잘 산다고 제대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도 일주일 살았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큰일 난 것입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요 기분 나쁘죠 미워 죽겠다 섭섭해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기도지를 놓고 기도 안 하고 땡강 부리고 깡짜 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당했던 그러한 감정적인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땡강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감정을 넘어서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할 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과 소망과 사랑을 공급받고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리 기도줄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뭉개고 앉아서 붕에 잡고 앉아서 기도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어떤 것 때문에 기도자리를 이탈하고 기도줄을 놓는 것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잘 사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사는 것부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열심히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주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토록 자주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자리를 잡아놓고 기도하고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과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 보실 때 잘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자리 잘 찾고 기도줄 꽉 붙드셔서 앞으로 살아있는 신앙인 아름답고 잘 사는 인생 만들어가는 우리 동일한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